아유, 나 나갔다. 운동이나 한번 해볼까? 식사 후 같은 공간, 다른 시간을 보내는 호부. 김호영 씨는 운동에 한창인데요. 이 노래 너무 좋아. 사랑이 온다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걸 서로 사랑하겠네. 경미 아빠, 밥 먹고 그렇게 금방 운동하잖아요. 그럼 옆구리 아파. 대충 해 좀. 먹고 나서는 계속 뭐든지 해야 돼, 이렇게. 이렇게 앉았다, 이렇게. 움직여야 돼. 아, 또 뭐 하는 거야. 뭐 또 깨끗이 오래봐봐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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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김호영. 아따, 잡아. 사랑하는 나. 아, 무슨 진영 가만히 줘. 움직여, 좀 움직여, 나가서. 아니, 가만히, 요거, 요거. 자, 고마워, 고마워. 아, 가만히 있어봐. 아, 굉장히 중요해.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있어봐. 내 말 좀 들어. 자, 줘봐. 아, 진짜 이럴 거야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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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, 이리 와. 자, 이리 와, 이리 와.